안녕하세요 반입니다 오늘은 오던탄리에서 콩켄으로 가는 날이고 미니밴 예약이 12시 반이라 11시 반 조금 넘어서 나왔습니다 어제 시간 있을 때 버스 터미널 가가지고 버스 시간을 조금 알아 봤는데 이게 일반 버스는 하루에 콩켄으로 가는 버스가 4대 밖에 없더라구요 버스터미널에 있는 버스 가격은 보통 한 110밭? 120밭 정도 했던 것 같고 미니밴 예약하면 96밭에 갈 수 있고 시간대가 다양해가지고 미니밴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사실 콩켄도 우돈탄이와 마찬가지로 여행지로 손꼽히는 곳은 아니라가지고 여행할 곳은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산지방으로 왔으니까 이산지방 중심부인 콩켄도 한번 보고 방콕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콩켄으로 가는 거고 막 여행지가 아니더라도 일단 조금 여유로운 동네로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뭐 좀 쉬면서 힐링도 하고 쉬는 걸 너무 좋아해서 문제지만 네 하여튼 콩켄으로 가는 미니밴을 타는 곳은 센트럴 우돈탄이라고 저기 중심부의 큰 쇼핑몰에 앞에서 탈 수 있고 미니밴 시간대는 진짜로 한 30분? 40분마다 한 대씩 있을 정도로 진짜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면 미니밴 타고 콩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름이 센트럴 우돈이 아니라 센트럴 플라자였네요 여기 앞에 여기서 롯드를 타게 되고 지금 한 40분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여기 카페아가 좀 있어가지고 아침에 커피를 한잔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주문하고 밥 받아왔습니다 진짜 미친듯이 없네요 미친듯이 없네요 지금 이동판인가 22도입니다 22도 오후 한두시 되면 한 30도? 네 높게는 30, 23도까지 올라가는데 미친듯이 없네요 네 겨울이 조금 그리운 느낌 차라리 추웠으면 옷이라도 껴 입을 건데 아 더우니까 다쁘네요 그러면 커피 좀 마시다가 미니밴 타보도록 할게요 네 미니밴 타려고 나왔고 어제 끊었던 티켓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96백이라 진짜 조금 저렴하게 갈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미니밴 탑승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vine 미니밴 탑승 Яр 네 컴켄 근처까지는 도착했는데 다른 분들은 더 멀리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화장실 갈 abajo 주유할 겸 여기 들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출발 기다렸다가 콩캠 가서 다시 영상 찍도록 할게요 네 콩캠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어디에서 미니밴이 정차하는 줄 몰라가지고 구글맵포구 거의 근처에서 대충 내렸고 일단 콩캠 이후에 제가 방콕까지 가면서 이제 여기저기 들릴 예정인데 기차를 타고 갈 예정이라 찾아봐도 근처에는 호스텔이 없더라고요 뭐 찾아가는 거는 그랩을 불러가지고 찾아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랩 불러가지고 호스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토바이 그랩을 타고 와가지고 머리가 덕에판이 됐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아아 아아 됐어 오케이 방자 아 솜장 푹 빨라 오케이 오케이 I want to pay for Yeah Let's put here 여기는 되게 조그만 호스텔이네요 근데 옆에 사람이 있어서 조용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콩캠 메져봤는데 내일 안그래도 기차역 근처 쪽으로 호텔 쪽으로 옮길 예정이라 공개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공개 남부를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공개니어링 할 때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